나 배아파. 나 배아파. 나 배아파. 나 배아파. 나 배아파. 야. 앞에. 존나 못생겼어. 저 정도면 틱톡 필터라도 안 되겠는데? 애들한테 보내줬지 마. 진짜 존나. 야 이 얼굴 어떻게 다녀. 존나. 불쌍하다. 화장실 정할래? 아 맞아맞아. 지금 쌤올이랑 얼굴이랑 비슷해. 나 올림쌤는 이번 주말까지 밖에 안 하는데. 야 우리 틱톡 찍자. 아 개좋아. 하나 둘 셋. 뭘까? 야 나 이거 밥 올린다. 야 야 야. 나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향수 없다고 해봐. 아 대박. 봐봐. 아 개좋아. 야 나도 나도. 아 뿌라줘. 야 뒤돌아 봐 뒤돌아 봐. 내 머리 뿌라줘. 아. 내가 존나. 네? 여기서 향수 뿌리지 말라고요? 야 오크가 우리한테 존나 뭐라고 하는데? 야 오크가 말고 하네? 야 뭔데? 뭐? 다시 한 번 말해봐. 아 뿌려하러 말해봐. 딱따로 말해봐. 진짜 존나 잘했어. 도피하다가 뿌려봐. 뿌클라. 아니 그리고 여기 지하톨인데 뭐 향수 뿌리지 말라는 법 있어요? 근데 어차피 좋은 야만 하는 법. 겉대로 맞아. 겉대로. 나중에 여기 1750은 되고 산거거든. 얼굴에 각질 존나 떴는데 그냥 미스만 뿌리세요. 야 미스 없냐? 근데 어차피. 미스 미스 채. 미스. 뭐 향수 뿌리지 말라고? 저 독한 냄새가 뭔지 알려줄까? 개 웃기네. 야 간대 피우자. 아 너도 한대 할래? 야 하라고. 갑자기 뭐 폈? 개 찐다. 라이서 줄까? 아우 존나 갇잖아 너 신발. 존나 째려본다 사람들. 아 존나 무섭다. 존나 기침이 되네? 뭐야. 뭐 어쩌라고. 아 하나 드려야? 야 존나. 야 개무섭다. 야 내리자 내려. 아 둘이. 아 우리가 물에 던지고 지하톨 타는데 왜 우리가. 아 됐어. 영철이 오빠한테 오토바이 편하려고 하면 돼. 아 그래. 아 존나 꺼났나. 아 시발 성인데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새끼네. 아 다행히. 아 스탠리우랑. 아 수렭여무 수렭여무. 아니 잠깐만 응. 아니 잠깐만. 아니 그 자리받는 거 설계우랑 최고야. 아하하하하. 근데 여기 임산부수로 가네여. 아이 괜찮아 괜찮아. 왜 맨대수가 이렇게 임산부수로 나왔으니까. 앗 아 너나봐. 뭐라고 했어? 어? 남의식이 뛰어나왔네. 왜. 아 이거 냉장고 제발 찍었는데 있잖아. 어? 내가 가서 남을 줄거야! 어? 시끄러! 아이고 맨날 지랄이야 지랄아! 정말로? 아이가 쓰레기 없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나 남편들은 지랄아! 그러니까 남편들은! 엄마야 엄마! 내가 뭐 부인이야 엄마지!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참아 참아! 아 그리고 그 임영웅이 이번에 그 새로운 노래 나온 거 들어봤어? 아 진짜 너 들어주라! 들어주라! 응! 임영웅이 오빠 너무 멋있다 진짜로! 목소리가 너무 깜드렸어! 더 크게! 임영웅이! 왔다! 멋있어! 그래! 내가 말했어 봐! 내가 사실 아까 그 우리 식당에서 이 그릇 좀 쌓아둬! 아!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매급한 건데! 아이고 야무지다 야무지아! 아이고 저 잘 챙겨왔네! 음! 아이고 내가... 아휴! 하나 줄까요? 응! 이리 잘한다! 응! 먹어 먹어! 나한테 터라! 나한테 터라! 맛있어! 하! 하! 손 오브 비치! 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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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야? Who are you? 너 누구야? 단속으로 눈가를 뽑아오리라! 콸! 콸! 연락 조용히 해! 너 누구야? 자리에 앉아 너 누구야? 자리에 앉아 너 누구야? 자리에 앉아 너 누구야? 자리에 앉아 확씨 곁대가리 물고 저승 간다 확씨 너 내려 나 이제 지하철 안 타 확씨 그럼 못할 건데 택씨 돈 없잖아 돈 너 누구야? Who are you? 나 돈 좀 빌려줘 돈 없어? 확씨 너 내려 뭐라고 했어? 밀었어? 확씨 때려 안 때려 개떼끼 두드려잡고 깽값을 물어질 이유가 없어 너 누구야? 빙실빙일 빙실빙일 너 뭐라고 했어? 너 뭐라고 했어? 옷을 왜 거둬? 섹시 섹시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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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리와 너 이리와 개새끼야 자리에 앉아 왜 이렇게 너한테 화났는데 왜 그래? 단대한테 만신없어 응 잠깐만 누가 내 엉덩이 만지는 거 같은데? 엉덩이? 누가 저기요 혹시 지금 제 여자친구 엉덩이 만지셨어요? 뭘 아니에요 내가 다 느꼈는데 진짜 신고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만지셨어요 안 만지셨어요 저기요 시빨 좋게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제 여자친구가 허언증이 있다는 거세요? 이 시발 새끼야 그냥 개새끼야 오빠 내 몸매가 너무 예뻐서 미안해 괜히 아니야 자기 탓이 아니야 아저씨 근데 핸드폰을 왜 이렇게 찍고 계세요? 설마 지금 제 엉덩이 몰카 찍으신 거 아니죠? 아 이 시발 미친 새끼네 이거 무슨 일이야? 아 이 시발 너 때문에 멀쩡한 남자들까지 욱먹는 거야 이 개새끼야 야 변태 새끼야 편 줘봐 안 찍었으면 폰 줘보라고 개새끼야 아 못 주는 거 보니까 찍었나 보네 줘보세요 빨리 시발 새끼야 갤러리 아 벌써 다 지웠나 보네 휴지통 봐봐 휴지통 휴지통? 너 딱 걸렸어 개새끼 하 이 새끼 휴지통까지 존나 빨리 지웠네 아무튼 빨리 사과하세요 잠깐만 지금 사과한 척하면서 어디 보신 거예요? 지금 제 가슴 밟죠?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시발 야 너 여친 없지? 너 시발 한 10년 못해서 발짝 났냐? 아니 딱 다 목소리잖아 솔직히 길가다 제 몸매 쳐다보는 남자들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저씨 이해는 하는데 들키진 말았어야지 들켰으니까 신고는 할 거고 뭐 합의금이라도 제시하든가 뭐 3만원? 아 너 지금 내 여자친구 가슴이랑 엉덩이가 3만원이라는 거야? 아 진짜 이 시발 개새끼가 시발 아 개새끼야 놔 나 안경 안경 썼어 개새끼야 시발 시발 어깨는 어깨는 어깨 에 어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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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어쩜 에? 에? 아 넌 내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니? 왜 그런지 뭐 아 왜요? 제가 왜 조용히 가야 되죠? 제가 무슨 피해를 끼쳤는데요? 전 지금 도시 속에 낭만 한 스푼을 더 하는 거고 지금 그쪽만 불편하신 거 같은데요? 지금 다른 분들은 저와 하나가 돼서 다 즐기고 계시는데요? 저기요 입으세요 지금 당신이 조용히 갈 권리가 있듯이 저도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갈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?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계속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러세요? 왜 그런지 몰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기요 시발 좋게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하라고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혹시 지금 제 여자친구 엉덩이 만지셨어요? 아니 진짜 잠깐만 진짜 미안해 아우 미치겠네 이제 미리 생각나 아 나 정말 허스파드야 아 다시 할게요 안녕? 저기요. 시빨, 솔직하게 좋게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하라고요. 마지막 마지막? 시빨, 좋게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하라고요. 진짜 마지막? 응. 진짜, 진짜. 시빨, 좋게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하라고요. 안녕? 안녕? 안녕?